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 카드로 이제 원작자인 타카시 카즈키 선생님의 신규 일러스트 카드들이 다수 부속이 됐고 아하 기존에 나왔던 DM 관련 카드들의 제로과 팩틀의 밀부의 제로과 등등등 무려 100종 전 100종 카드가 들어있는 보이스터 박스 근데! 시크릿 레어가 100종! 모든 카드가 100종 전부가 시크릿 레어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이걸 왜 넣었을까? 나는 신규 카드만 좀 시크릿을 줄 알았지? 다 시크릿 줄은 몰랐다 그치 자 그러면 개봉을 해야죠 바로 그래까봐 그전에 전 100종 그리고 한 상자로 100종을 다 모을 순 없습니다 라고 100장이 안되지 않나? 한 팩에 4장 그게 15팩이니까 해봤자 40 그치 60 100종을 아예 모을 수가 없네 하하하하 전 100종은 시크릿 레어 사양이 다 있다 하하 어 그리고 100종 중에 30종이 울트라 페레럴 레어 사양 100종 중에 50종이 슈퍼 페레럴 레어 사양이라고 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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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하 그럼 좀 얇아 과연 짠! 어설티와이번이네요 어설티와이번의 슈퍼페레럴 레온입니다 어설티와이번 이거는 무비팩에 들어가있었던 이건 극장판 짠! 방계 방계수 블레이드 가르디아였죠? 그래서 이쪽도 이것도 슈퍼페레럴 레어 사양으로 들어가있고 다음이 무조건 울트라페레럴 레어 오 쌍트럭이다 아 넌 좋겠다 저는 이거 노멀 KC 레어가 있기 때문에 울트라페레럴 레어 나왔습니다 이쪽은 원래는 V점프 동봉이었는데 잡지 동봉이었는데 간만에 제로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이쁘네 이것도 시크가 있을 수 있다는거잖아 아까 본 것들도 시크드가 있을 수 있고 자 방금 마지막 장 시크릿 레어 아 몬스터에요? 효과 몬스터야? 엑조디아 신규 카드 신규 카드 수호신 엑조디아 사지가 멀쩡하고 그렇죠 네크로스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신규 일러스트의 시크릿 레어 그래서 원작자 신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구석에 자세히 보면 카스키타카시씨의 사인이 들어가있는 일러스트입니다 보이죠 여기? 이상한 글씨 써있는거 이게 그래서 시크릿 레어 사양으로 엑조디아 이제 좀 내 색채라든가 그립채가 많이 바뀌었어 약간 좀 좀 뭐라그러야되지? 되게 뭐라그래 좀 진해졌다 그래야되나? 그래서 신규 카드의 효과 무려 레벨이 10짜리구요 어택, 디펜스, 물음표 이 카드는 특수 소환할 수 없다 이 카드는 1의 방법으로 일반 소환한 이 카드가 원래 주인의 상대가 되는 악마족 어둠속성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했을 때 자신은 듀얼해서 승리한다 돌 대박이에요 1번 이 카드는 몬스터 5장을 릴리스하고 일반 소환할 수 있다 2번 이 카드의 공격력 수비력은 이 카드를 일반 소환하기 위해 릴리스한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 수비력이 각각 합계한 수시가 된다 왜 마지막에 나 하냐 모릅니다 기간 라이프 쪽쪽 기간트가 없는 효과가 여긴 있네요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 있네요 야 근데 특수 소환 조건 아니 특수 소환이랜다 특수 승리 조건 은근히 까다롭게 해놨다 그쵸 원래 주인이니까 상대가 어둠속성 악마족 몬스터를 다루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일반 소환을 해서 특수는 안되고 일반 소환을 해서 걔를 잡으면 이기는 거야 그러네 팥고먹기가 안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일부러 주는게 안되는 거니까 아 머리 떴는데 네 자 다음 짜잔 오우신의 심판 슈퍼 페레럴레언 구성은 아까 봤듯이 슈퍼 슈퍼 울레시크 다음은 짠 아 실버 가제트 나쁘지는 않구나 그러네요 나쁘지는 않네요 이것도 무비팩이었는데 제로기잖아요 그렇지 슈퍼레언도 나쁘진 않은데 응 페레럴이라서 그런거 그런다고? 짜잔 심스타더스트 심스타더스트 이것도 제로기죠 사실상 거체이 심시리즈는 10주년 기념극장판에 등장했었던 패러독스가 사용했었던 카드인데 이번에 전부 다 제로기를 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양이 쓰다듬게 입고 하나 그렇죠 어쩌다가 다음은 시크 아 문스터입니다 짠 아 방 비잠은 좀 아닌거 같은데 아 비잠이라니 아 시크 비잠 근데 시크 비율이 크다 시크 비중이 장난아니다 얘는 가려지는게 없는데 아 쓰레땡이 없이 멋있어 쓰레땡이 없이 멋있어서 덧잘었나 자 다음 짜잔 아 카이저 블러드 볼스 이쪽도 무비팩의 제로기구요 아 신 패러독스 드라이건 이것도 뭐 10주년 때 제로기죠 울트라 레어 초융합 울트라 페렉 야 초융합은 있어도 나쁘진 않지 그렇지 자 다음 어 어 잠깐 20주년 시크인데 어 진짜 야 20주년 시크야 제발 야 몬스터야 근데 효과 몬스터 중에 좋은거 뭐있냐 마나 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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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 신규 카드 신규 카드 신규 카드 네오 카이저 글라이더 이것도 신규 일러스트 원래 카이저 글라이더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리메이크 되서 네오 카이저 글라이더 에 레벨 6에 공격력 2400에 수비력 2200까지 사실상 기존의 카이저 글라이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치는 하지만 효과가 전혀 다르죠 에 이 카드 명예 1리의 효과 각각 한 톤에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1번 폐에서 이 카드와 몬스터 한 장을 버리고 자신의 묘지에 드래곤종 일반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100명 소환하거나 버릴 수 있겠죠 2번 이 카드가 묘지에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의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은 턴 종료시까지 500 내린다 미묘합니다 굳이 얘를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미묘함이에요 굳이 드래곤 덱이라고 해도 이건 미묘해요 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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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굳이 굳이 왜 20주년인지 뭐 암튼 신규 카드니까 20주년 시크 나온게 어디야 그렇잖아 그래 안나올수도 있네 안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라서 더 좋은게 나올 수도 있겠네 다시 너무 아쉬워하는거 아니야 자 다음 카드 짜잔 아하 방개합신 방개합신 이것도 제로기죠 응 다음 방개수 방개초수 방개초수 아 초수구나 얘네 방개초수 인디오라 데스볼트 맞죠 인디오라 데스볼트 자 다음 울트라샨 아 나쁘진 않다 그냥 그래 근데 카이아로드 나쁘진 않지 카이아로드 뭐 그럭저럭이지 이것도 뭐 이거는 근데 극장 입장 한사람만 주는 카드였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예 애초 효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는 다운 다음 마법 카드에 시크 짠 오 신셀렉터 신규 카드입니다 신셀렉터 신카드구요 신카드의 신규 지원으로 일반 마법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탄에 한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1번 자신묘지에 신카드 두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한 카드와 카드명이 다른 신셀렉터 이외에 신카드 두장을 덱에서 때에 넣는다 같은 이름의 카드 한장까지 상당히 깔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일단 묘지에 신카드가 두장 이상은 쌓여있어야 한다는게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치 코스트 아닌 코스트? 응 그치 그래서 두장을 무조건 두장을 제외하고 발동을 해야하는거라서 두장까지가 아닙니다 그치 자 다음 짠 아 방개요 방개요 이것도 방개필숙한 제로기죠 그리고 네 무비팩의 제로 아 왜이렇게 방개제 게이라가이 네 요것도 제로기죠 응 물렉 오 100명이다 이야 요것도 사실상 이제 포코이치방야라는 카레가게에 가서 최종 결제금액이 1000엔 이상일 경우 1000엔당 한장 주던 카드입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노멀페레였죠 노멀케이시래요 근데 이건 울트라페레럴 레어라는거 야 얘는 시크면 너 얼마나 이쁘니까 얘가 시크면 얘는 괜찮겠다 이쁘긴 하겠다 그치 다음 카드 시크릿 짠 오 신규 카드 신 신 패러독스 기어 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게 신 패러독스 기어 뭐 사실상 기존의 신 기어류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신 패러럭 기어 어 패러럭 기어 이 카드명의 1,2의 효과는 각각 한 터대 한 번밖에 생각할 수 없다 1번 필드마법 카드가 안면필조로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신 패러럭 기어 한 장을 특수 소환한다 그 후 덱에서 신 패러독스 기어 이외에 신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 2번 자신패에 신 몬스터를 자신의 방법으로 투수 소환하기 위해 몬스터를 제외할 경우 그 대신 필드 뷰지의 이 카드를 제외할 수 있다 신 필수 카드다 완전 신 소환할 신 몬스터를 소환할 때 사실상 얘를 대체로 쓰면 정말 좋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댁에 원래는 잘 안 들어갔던 백룡이나 아하 그치 레인보우드 그치 굳이 걘 필요 없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한 장씩 정도는 얘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 대신 제외하고 음 1번 효과도 좋으니까 괜찮아요 자 다음 카드는 짜잔 아하 이것도 제록 아니야? 반개 반개 어 윤회 제록이었나 제록이었나 이거? 어 제록이야 제록 맞아 맞지 어 뮤비팩 아 큐임 에디션걸 뭐 제록 이것도 무비팩이긴 한데 응 기왕 나올거면 그 뭐야 그 부록이었던 초콜라든가 레몬이 차라리 낫죠 네 좀 요거 많아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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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래서 선행 예매를 하던게 있어요 카드 그 극장 예매를 응 거기서 예매를 하면 블베 거를 주는데 걔랑 같이 주던 카드 아하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노멀페레였는데 이번에 제록이죠 그냥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냥 나오는게 아니에요 다음 3점 오 스타더스트 미라쥬 신규 카드 스타더스트 미라쥬 스타더스트 미라쥬 스타더스트 미라쥬 스타더스트 미라쥬 스타더스트 미라쥬 스타더스트 미라쥬 이 카드의 카드는 한 턴의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1 2 자신 필드에 레벨 8 이상의 드래곤 적 싱크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2 턴의 전투 또는 3대의 효과로 파괴되어 자신의 묘지로 보내진 몬스터를 가능한 특수 수많한다 그니까 어..이걸 뭐..이게 써먹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잠깐만 그..싱크로 몬스터가 남은..아이.. 필드에 있어야 돼요 필드에 있는데 걔가 심지어 첫벌트 대상으로 파괴가 안되어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에 있는 몬스터를 다 죽었는데 그렇죠 자기 릴리스하고서 파괴하는 효과 만난거에요 그렇죠 릴리스한거 언제 돌아오죠? 엔드프레인 네 돌아오면 쓰면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써도 돼요 돌아오는 순간 소안을 체인해서 레알 쓰면 돼요 아 2 턴이니까 그렇지 2 턴이니까 아직 턴 종료는 안됐잖아 엔드페이지잖아 오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생각 그럼 뭐해 그 상황이 잘 안만들어지는데 아니 그리고 엔드페이지잖아 그쵸 블롤네들 어디다 써먹을거야 에? 블롤네들 어떻게 써먹을거야 못써 결국 왜 써 결국 못쓴다는 소리 아니야 넘어가죠 다음 카드 짠 아 신월드 슈퍼마펠 이것도 제로기구요 뭐지 어? 네오스나이트 이것도 이것도 제로기 있긴 하죠 뭔가 10주년이 이것도 그쵸 이것도 10주년 극장판에서 나왔던 신과 싸우던 신 몬스터와 싸우던 자 울트라 오오 오사기 이거 잘 나왔는데 어 이건 잘 나왔네 우와 상대 몬스터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면 아니야 무효화시켜 아 파괴는구나 파괴 효과가 아니라 파괴시키고 그치 파괴는 오케이 그래서 필드에 몬스터가 안 남게 해주는 좋은 카드 좋은 카드 어? 이건 신규다 반개 신규다 반개 신규 뭐였지 이게? 반개 다마 어 반개 다마 포카이다마 요거가 카이마랑 쓸 때 썼나 반개법이네 어 반개법 맞아요 자 이 카드명의 1,3에 욕구하는 각각 한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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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다 1번 자신 메인페이지로 발동할 수 있다 폐에서 반개 카드 한장으로 표주로 보내고 자신은 백에서 한장 들어간다 2번 이 카드가 마법 함정전에 존재하느라 자신의 반개 몬스터에 전투로 발생하는 자신에게로의 데미지는 전투데미지는 0이 된다 홀 그리고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묘지 반개 몬스터 한장으로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폐에 넣는다 약간 아프지 않은데 두번째 효과가 꽤 좋은데 일단 이거는 어찌보면 두번째 효과가 적어져 이게 지속마법이다 보니까 옛성어그라는거 뭐 그것도 그건데 에 차원영역 듀얼이 전투데미지가 없는 듀얼이거든요 그 장판 보면 몬스터 파괴되면 그 몬스터의 데미지만큼 맞아요 근데 몬스터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전투데미지 0으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그건 나쁘지 않죠 응 네 매우 수많아 그쵸 자 다음 카드는 뭘까요 아 공규가제트 이것도 무비패체로 어 정신조장 이건 몇장 있어도 좋지 언딕스든 쓰잖아 일단 쓸쓸이 그니까 오 다음 울트라 진 붕붕 부지? 나 울트라 케잇이 있는데 부지? 이게 시크로 나오면 뭐라고 안하겠어 아티원 네오 얼티밋 드래곤 자 다음 시크 시작 오오 아룡 아흥룡 아흥룡이 여기서 나온다고? 예 오 어 붉은놈의 신규 카드 붉은놈의 아흥룡 아 백룡이 있다면 아흥룡도 있어야죠 그렇지 아흥룡 어 사실상 능력치 자체는 기존의 흥룡과 같습니다 레벨 레벨 7 뭐 공격이 2400 등 예 효과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다 왜? 자신의 폐필드에서 붉은놈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 한 경우에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한 붉은놈의 아흥룡의 특수 소환을 한 턴에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으흠 약간 백룡보단 까다롭습니다 백룡은 폐에서 보여주고도 특수 특수인데 한 턴에 한 번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폐필드에서 결국은 릴리스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붉은놈은 묘지로 가는게 낫기는 해 그렇지 그게 낫기는 한데 그냥 폐에서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번 효과 이 카드가 전투 또는 상대의 효과로 파괴되었을 경우 붉은놈의 아흥룡 이외에 자신은 묘지 레벨 7 이하에 붉은놈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를 특수 소환한 몬스터가 붉은놈의 흥룡일 경우 원래 공격력은 배가 된다 이묘합니다 왜 상대의 효과 전 졸업하게 됐을 때 굳이 어 굳이 차라리 그럴거면 아벡룡처럼 파괴 효과를 하나 주든가 왜 수비적인 효과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흥룡 되게 들어갈 건덕지는 있다 그치 그 부분은 소환은 그나마 쉬우니까 그치 소환도 쉽고 죽었을때도 뭐 남기긴 하니까 근데 한가지 진짜 얘는 아쉬운게 하나 있어요 뭔데 푸른맨이 있는데 없는거에요 얘를 흥룡시급을 안해 아 얘를 흥룡시급을 하면 훨씬 나은데 얘를 흥룡시급을 안해 흥룡시급을 안해 그니까 흥룡시급을 안해 흥룡시급만 나녀도 앤쓴만 하다고 다음은 짜잔 아 암석거임 암석거병 아 뭐였지 이게 맞지 병이야? 밤병 반병 아 아 간세끼 너 방패이야 방패 이것도 제로기 어 인스턴트퓨전 인스턴트퓨전 몇 장 있어도 좋죠 이것도 그렇지 짠 아 신 두루스를 빼고 이게 신 패러독스가 죽으면 나오던가요? 아니 신 몬스터가 터지면은 묘지나 폐에서 막 라이프 절반 쬐고 튀어나오면 그런 친구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행히 10주년 제로 10주년까지 뺏으면 좋겠어 다음 시크 아 신크로스 아니 이것도 신규 카드가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빼고 다 신규인데? 그니까 자 신크로스 자 신묘지 신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소환조건을 무시하고 특수소환한다 이 효과를 특수환한 보너스에 효과는 무효화되고 엔드페이지에 제외된다 하지만 이 카드는 속공카드다 그렇다 속공마법이다 라는게 가장 크죠 그렇지 방어도 가능하니까 음 자 다음은 짜잔 아 신 붉은눈의 흥룡 얘는 왜 신이 됐었다 모르죠 존호치가 페룩스한테 졌나보죠 어 어둠의 유호 이것도 나쁘지 않죠 어 백룡당은 불메야 아주 좋아라 이것도 노멀페레가 있는데 어 왜이렇게 좋냐 이쁘다 이거 아 이게 한국은 울트라레어였어요 백룡도 그랬지만 근데 일본판은 울트라레어가 없었다고 어우 좋은데 쓸만하게 썼어 자 다음 카드 짜잔 오 싸드 어 왜 여기 싸드 사이버드래곤이 왜있어 아 설마 사이버했는데 흰사이버했는데 아 설마 아니 그거 그래도 아니지 그렇지 왜 정말 얘들 넣을거 없었나 굳이 사이버드래곤을 제로 칼 공간이 나고 아니 왜지 흐흐흫 아 이거면 안되네 흉 몰랐네 하쿠오라이즌 하쿠오라이즌 하쿠오라이즌은 내가 데미지 받은 데미지 이하의 그 마법사족으로 소환시켜주는거에요 흐흐흫 아 반개 뭐였지 이게 유성반개기 뷰자 이거는 만화책 동봉이었는데 이번에 제목이구요 오 오작이야 오오 시크다 잘 나왔다 이야 나올거면은 저거 저거나 나오지 얘 말고 저거 무한포영 아 계다 나오지 아니면 이걸로 나오지 탁 배더믹 트랩 프랩 에U 애플 예 NA 이것도 무비백 잘 오기구요. 오 템페스트! 풍정용 템페스트! 이거 제안으로 풀리면서 많이 쓰인다지. 그렇다죠? 그래서 넣어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이버드래곤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방게초제, 인디오라, 데스볼트. 아까 나온 앤데. 심지어 이게 시크로? 굳이 시크로. 굳이! 굳이! 아 여기 너무 시크로 감정이 많아. 사이크롱. 이쁘긴 하네. 마슈마카롱 이것도 제로. 스타더스트 미라쥬. 요거는 아까 시크 있었지 않았나? 울레로도 나오네. 사신의 대품.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 턴에 2턴 배틀페이지를 못하는 대신에. 2턴 자신은이지. 2턴 자신은 배틀페이지 못하는 대신에. 필드에 마법 환전 카드 2장까지 파격. 상대 턴에 쓰면 개구리라는 거. 근데 이게 시크라는 거지. 굳이 시크라는 거. 이게 나 있는 줄도 몰랐다. 야 이거. 있는 줄도 몰랐어. 왜 있어 저거. 아. 저건 진짜 왜 있어. 몰라. 다음. 어? 신크로 스트림. 이것도 제목인가요? 어 제목이야. 효과 좀 애매해. 많이 애매한 거 같아요. 다음은. 방계의 재. 이게 뭐냐. 발칸 드라군. 드라그니. 발칸 드라그니. 발칸 드라그니. 발칸 드라그니. 발칸 드라그니에요. 다음. 오. 데스. 야. 데스 트루도. 데스 트루도. 야. 이게.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오. 요걸 제목을 해줘? 아. 아. 방계수. 블레이드. 가. 가. 뭐야. 블레이드. 가르디아. 어. 맞아. 아까 있었잖아. 굳이. 이것도 굳이야. 야. 좋은 것만 뜨나 했더니 아까 함정들이 다 나와. 아이고. 앞에 좋은 거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자. 다음은. 아. 아. 방계파동. 방계파동이고. 이것도 제목이죠? 아. 아. 방계. 초수. 버스터. 간다일. 싱크로스. 이거 아까 나왔잖아. 시크. 신월드. 아. 신월드. 하필. 야. 시크 이쁘다. 이거. 한 가지 말해줘? 뭐요? 이게 예전에 나온 무기팩이 시크였어. 아. 의미 없어. 다 깠어요. 다 깠기 때문에. 한 박스 더 깔 거예요. 하하하하. 자. 두 번째 박스는 그냥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 베리메지션벌이 나오네요. 베리베리. 신큰. 신규 카드. 오. 신큰. 바로 신규 카드. 신큰. 칸. 이 카드는 그냥 일리의 욕관. 각각 한 턴에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자신필드에 신 몬스터가 전투 또는 상대의 효과를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네. 자신은 넥에서 두 장 들어간다. 좋다. 겁나 좋다. 이카드가 뮤지에 존재하고, 자신필드에 안면 표시 신 몬스터가 전투이 위의 방법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여제 이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신 몬스터 짤을 패해넣는다. 좋네요. 신몬스터는 무조건 폐에 들어와 있는게 좋으니까 일단 단계제 발칸 초융합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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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거 마다짱! 신규 카드 수호신관 마다 마하드의 다음 수호신관 마하드가 나오고 이번엔 그의 제자 마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카즈키 타카시시의 신규 일러스트라서 여기에 사인이 들어가 있구요 이 카드의 1회 효과는 한 통에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가 폐묘지에 존재하고 자신필 때 마법사정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의 마법함정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경우에 때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소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가 불매덱이다! 상대가 내 불매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를 하나 발동했다! 그러면은 이 카드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폐묘지에 있을 때 두 번째 효과 이 카드가 몬스터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필 때 레벨 7 이상의 마법사정 몬스터는 효과를 파괴 안됐다! 오! 좋아! 나오는 순간 막아줘! 오! 상대가 내 불매를 대상으로 뭔가의 효과를 썼는데 얘가 나오면서 얘가 막아줘! 오! 정말 좋아요! 괜히 수호신관이 아니야! 오! 마하드는 수호신관이 아니야! 하하하하! 괜히 공격신관이야! 하하하하! 그렇지! 어! 3번 효과! 이 카드가 전투 효과를 파괴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폐덱 류지에서 불매 걸을 한 장 소환한다! 오르고 특수소환한다! 갑자기 불매를? 하하하하! 그렇게 좋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이 신규 부스터에 그와 관련 지원이 있어요! 아! 그치! 마다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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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크 호라이즌! 그리고 다크 관계! 오! 간드라크로스! 간드라크로스! 이 신규가 아니지! 간드라크로스도 이것도 위인이 덧사이론 아니 덧사이론 아니요! 이거는 입장 특전입니다! 아! 맞다! 이 입장이다! 입장 특전입니다! 아! 우리나라 것 때문에 헷갈려! 하하하! 입장 특전이고 효과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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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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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일리단 이에요 너무 일리단스러워 하우스 폼에 의해서 의식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폼 여기저기 쓰이네요 너무 하우스 몬스터가 많으니까 이 카드명의 인계 요건 각각 한 톤에 한 번 볼게 사용할 수 없다 1번 이 카드가 특수 소환 안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 필드에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활동할 수 있다 2턴 상대는 몬스터의 효과를 밟동할 수 없다 2번 이 카드가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자신의 묘지에 마법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폐에 넣는다 근데 공격력이 낫네 공격력 2800이에요 아 근데 불매 쪽에서는 버려가지고 공격에 올려주는 애가 불매만 많이 들었네 마법사 조우기야? 그러니까 얘가 효과 같은 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의식 소환을 해야해요 근데 불매덱은 의식 소환까지 넣기에는 너무 빠듯해요 덱 공간이 없어 불매 의식까지 넣기 차라리 얘 특화덱 의식 특화덱을 짜는게 낫지 애매합니다 이건 그치만 일러스트 화려하고 수집력으로는 괜찮죠 그치만 덱에 채용할지는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마법사 조우기야 겸 요거 나쁘지 않죠 글쎄요 글쎄요 이것도 V점프 동봉이었어요 요것도 괜찮죠 효과 데미지 관련된거 수호신관 마하드 왜 불레야 실크나 나오지 수호신관 마하드는 요거는 입장자 마지막주 특전이였구요 그리고 입장자 특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 카드였습니다 공개를 안했었어요 공개를 했고 그리고 한번 제록이 됐습니다 제록보다는 어디선가 하나 더 주었어요 20주년 극장판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의 블루레이 초의 특전 사면 울트라 페레럴레어를 주었습니다 울트라 케이시레어 근데 여기는 울트라 페레럴레어네 시크 나왔으면 좋아할 뻔했네 그리고 다음 카드는 실버가젠트 레드리부트 오 레드리부트 이거는 신규죠 아니야 신규 아니야 아니였어요? 이거 부터팩으로 나왔던 그거야 카운터암정인데 패에서 발동할 수 있어요 기원했어 땡큐 기랑승부 기랑승부의 울레 반개의 신규 기랑승부는 일단 좋습니다 내 필드랑 똑같이 상대 필드를 비워버리는 좋은 카드죠 패에서 발동가능한 좋은 카드죠 신규 카드 반개의 연기 1기의 효과는 각각 한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차신필드의 반개 몬스터의 수만큼 3대 필드의 암뎌부시 몬스터에게 반개 카운터 한 개를 돋는다 반개 카운터가 놓여있는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고 효과는 무효화된다 라는 효과는 사실상 그 차원영역 듀얼하면서 그렇지 D잡을 공개한 공격한 상대에게 막 이루쳤던 효과 중 하나죠 그렇지 그것도 좋고 근데 이 효과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근데요? 반개는 전개가 힘들어 아아 하아 2번 요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필드의 반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2턴 그 몬스터가 전투로 반개 카운터가 놓여있는 몬스타를 파괴했을 때마다 그 파괴된 몬스터의 원래의 공격력만큼 대비를 상대해 드린다 이건 차원영역 듀얼 완전하게 그거를 그러네요 그거를 효과를 이걸로 제언을 했네 영속함정이 아니네 근데 영속함정이면 엄청 세피 그치? 너무사기인가? 그치? 어 초코매지션걸 브이젬프 동봉 효과좋아요 나 다음거 보고있고 마법사족이라면은 하나쯤은 채용할만한 친구입니다 패 마법사족 묘지로 버리고 한장 드롱 까가는 하고 어 이제 얘 공격하면 묘지에 마법사족을 살려줘요 신스타더스트 오! 흥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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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흥마도 연탄 정말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흥마도 연탄이라고 써놓고 부를때는 블랙 트윈 버스트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턴에 한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자신필드의 블랙매지션 한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턴 종료시까지야 무려 턴 종료시까지 서로의 필드 요지 블랙매지션 거래 공격력에 합계만큼 올린다 블메걸이 두장이면 4천이 올라요 오오 아 좋아요 시크입니다 그 와중에 시크의 비중도 높아서 시크 보는 맛이 있어요 캬 깔끔해요 캬 불메걸과 불메의 합작 캬 좋아라 자 다음은 뭐 요거는 제로게 돼요 방개만다라 네 방개만다라의 제로 어 이펙트 베일러 네 이펙트 베일러 나쁘지 않습니다 어 신규 카드다 어 신규 카드 이게 그 그 그 미가와리노야미 아 그가 미가와리노야미 자 대역의 암흑 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20주년 극장판에서 유우기 그 기억 속의 유우기와 듀얼할 때 카이바가 데미지 맞을 때 썼던 카드입니다 어 필드에 이 카드를 파괴하는 상대의 마법 함정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 그 후 덱에서 레벨 3이야의 어둠 속성 몬스터 한장을 묘지에 보낸다 묘지로 보낸다 묘지로 보낸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어립광대 사기를 보내요 아 하하하 다음 카드 아 운명의 한장 아니 아니 이럴수가 운명의 한장 운명의 한장이라 쓰고 카드 오브 스피릿이라 읽는 마법 카드 이 카드 명의 카드는 한턴에 한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아 양쪽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덱에서 한장씩 카드를 고른다 그 후 양쪽 플레이어는 상대의 덱의 카드를 무작위로 4장 고른다 양쪽 플레이어는 각각 자신이 고른 카드 한장과 상대가 고른 4장을 셔플하고 그 다섯장간 가운데 무작위로 한장을 고르고 서로 확인하고 자신패에 넣는다 나무 카드는 전부 덱으로 돌린다 흠 미묘합니다 왜 차이와서는 남도이들으로 가는데 모릅니다 흠 여기가 운명 그래서 운명인가 봐요 흠 윽 시크의 비중은 뭐 꽤 크네요 네 배경이 비아서 그런지 여기도 신규 카드구요 그리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디바이즈 왜 시크가 아니냐고 나 울레 있다고 아 화내는 포인트가 그 거야? 얘가 나와서가 아니야 시크가 아니여서야 울레, 케이시 울레 있는데, 하아? 페레로 울레라고 생각해 주겠지. 가이아로드. 무라로드! 무라라 시크! 나이스! 나 시크 처음 봐. 나는 처음 봐. 나 슈레만 봤어. 슈레만 7장인가, 이것들. 무라라 시크. 야, 이 박스는 이걸로 용서된다. 이번 박스는 20주년 안 나와도 이걸로 용서된다. 야, 무라라 시크 이쁘네. 그것도 페레로야. 아, 페레로, 시크는 페레 아니죠. 그래, 시크지. 아, 이쁘다, 야, 근데. 크흐흐흐흐. 야, 잘 나왔다, 야. 이걸로 용서된다. 여기에 증지까지 한 번 봤더라. 자, 일단 두 번째 박스까지 까봤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게 한 박스당 시크가 15장, 그 중에 거의 무조건 7장씩은 신규 카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는 중복이 거의 없었다, 참 다행이다. 그러게, 그거 그렇더라. 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년 시크가 일단은 한 장 나오긴 했으면, 6박스 사이에. 거의 약, 확률은 3박스 당 하나, 아니면 2박스 당 하나 같아요, 20주년 자체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 뽑아보니까 4박스 당 하나 정도. 아, 4박스에 하나 정도? 어, 우리는 어떨 래나. 15박스 따위.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6박스를 더 깔 수 있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 6박스는 저희끼리 까보고 결과만 공유를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자, 나머지를 전부 개봉하고 나온 신규 카드들과 시크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 20주년 시크가 나왔습니다. 흑마도 연탄. 아까 봤었던 흑마도 연탄이 한 장 나왔고. 그래 나왔지. 방개봉. 아까 본 거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신규 카드. 기적의 매직 게이트. 이것도 10주년 극장판에서 나왔던 카드인데, 이번에 처음 OCG로 나왔습니다. 기적의 매직 게이트. 자신 필드에 마법사정 몬스터가 2장 이상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필드의 공격 표시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수비 표시로 한다. 그 후 그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이 효과로 컨트롤을 얻은 몬스터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다. 나쁘진 않습니다. 수비 표시로 가져온다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마법사정을 주로 사용하는 덱을 썼다면, 한 장 정도는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카드죠. 심지어 공격 표시 몬스터를 고르고 하는 거라서, 효과 대상 내성도 피할 수 있고, 단지 수비 표시로 만들고 가져오는 거라서 링크 몬스터는 못 갖고 온다는 거. 아 그러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레어로 두 장이 떠줬구요. 그리고, 청와대 궁극 아룡. 제가 원하는 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와대 궁극 아룡. 궁극룡이랑 소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백룡을 섞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시크릿 레어로 떠주긴 했는데, 그림의 용량이 커서 그런. 그림의 비중이 너무 커요. 시크의 비중이 좀 적습니다. 가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 아룡은 푸백푸백푸백으로 소환을 할 수 있지만, 필드의 이 카드는 상대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의 효과론 파괴되지 않는다. 뭐 나쁘지 않은 효과 내성이 있다는 거니까 일단 기무적으로. 오케이. 한 턴에 한 번.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 원래 명의, 푸른 논의 아백룡이 되는 몬스터를 소재로 한 이 카드가 융합 소환되어 있는 경우, 이 효과의 대상을 두 장 또는 세 장으로 할 수 있다.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 이 카드는 공격할 수 없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정말 별로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암튼 이건 정말 별로예요. 세 장까지 파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일단 공격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한 장을 대상으로. 그걸 두 장 세 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까지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무조건 두 장이나 세 장을 고르거나 한 장을 골라요. 이게 문제야. 상대가 한 장만 꺼내놓은 경우는? 이제 답이 안 나오지. 나는 두 장 파괴할 수 있는데. 두 장 또는 세 장으로 할 수 있다. 아닌가? 바꿀 수 있는 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이거 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 한 장 또는 두 장 또는 세 장? 그렇지. 그럼 세 장까지라고 봐도 되겠구나. 그렇지. 텍스트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처음 볼 때는 헷갈렸거든. 이거 되게. 되어있는 경우, 이 효과에 대해서 두 장 또는 세 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강제적으로 효과를 부여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벡룡을 한 장이라도 소재로 썼다면, 한 장에서 세 장까지 고를 수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공격을 못하는데 무조건 세 장 터뜨려라 이러면, 안 쓰지? 안 써. 그냥 효과 파괴 내성이 있다는 거 정도? 고정. 그게 끝이야. 그게 두 장 또 줬습니다. 여덟 박스 중에.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정도. 메인 카드인데 이 정도는 한 세, 네 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긴장합니다. 고마웠나 코아미. 열받네. 그리고, 방귀의 강세. 요거는 이제 카이바랑 듀얼 할 때 사용을 했었던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맞냐. 방귀의 강세. 이 카드의 이해 효과는 한 턴에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에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방귀의 윤비자만장을 특수 소환하고 그 몬스터로 공격대상을 옮긴다. 2. 자신의 라이프가 상대보다 2천 이상 적을 경우, 묘지의 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덱 묘지에서 방귀의 윤비자만장을 고르고 특수 소환한다. 상대 필드에만 몬스터가 선제하는 상태에서 발동했을 경우, 추가로 방귀의 윤비자를 두 장까지 고르고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추가로. 그러니까 세 장 전부. 가능하다. 추가로. 얘가 필드에 몬스터가 없다. 그럼 세 장. 애니메이션처럼 세 장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세 장이 다 나왔습니다. 왜? 추가로 여섯 박스 중에. 하하하하하하. 어. 동학 여덟 박스 중에 세 장 나왔어요. 뭐 세 장 맞춰진 게 어디야? 그러게. 요거는. 아. 둥근한 형제 2장 밖에 안 나왔는데. 자. 그리고 신테리토리. 자. 신테리토리. 필드가 아니죠. 이거 영속이죠. 어. 영속마법. 이 카드의 발동시 효과 처리로써. 덱에서 신월드 한 장으로 발동할 수 있다. 왓. 그냥? 응. 이 효과로 발동한 카드가 필드존에 존재하는 한. 서로 필드존의 카드를 효과를. 서로 필드존의 카드를 효과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응. 어? 얘랑 이게. 신 스타덕트가 같이 있으면은. 그 신월드가 거의 무조. 와. 고르고 제외 아닌 이상. 뭐야. 고르고 제외. 대상으로 제외도 아니고. 어. 오반네. 야. 전체면 그나마 낫네. 2번. 신 몬스터가 가지는 신 몬스터는 필드에 한 장밖에 안면 표시로 존재할 수 없다의 효과는. 신 몬스터는 한 종류당 필드에 한 장밖에 안면 표시로 존재할 수 없다로 적용된다. 응. 오바야. 이것 때문에 세졌어. 신 몬스터가 이제 막 나오거든. 이거 빨리 터뜨려야겠네. 그렇지. 3번. 배틀페이지 동안에만 필드에 신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이거 왜 있는줄 알아. 왜요. 신 몬스터는 한 장밖에 공격할 수 없다라는 텍스트가 있거든. 이 몬스터 밖에 공격할 수 없다. 그 효과가 있어. 맞아 있어 있어 있어. 이 신 몬스터는 필드에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고. 신 몬스터는 이 카드가 필드에 있는 한 이 카드만 공격할 수 있다 이런거 있어. 둘 다 디벨트 다 없애주네. 이 친구 아니냐. 좋아. 그래서 이 카드 하나로 신 카드가 세졌어. 그 와중에 무려 세 장이나 나왔습니다. 나는 좋다. 잘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명님이 신덱을 짤거라서. 저는 이번걸 통해서 저는 글메덱을 좀 강화할거고. 다음. 흑마도연탄. 무려 세 장이나 나왔습니다. 왜? 모릅니다. 흑마도연탄. 사재연. 나왔죠. 사재연. 사재의 연. 완전 사기에요. 이게 제일 높은데. 불메덱에 이번에 추가된 카드중에 진짜 이것만한 애가 없어요. 사재연. 일단은. 사재연. 자신필드. 아.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 못합니다. 이 카드명의 카드는. 1번. 자신필드에 블랙매지션이 존재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폐 댁 묘지에서 블랙매지션 걸 한 장을 고르고 특수 소환한다. 그 후. 댁에서 흑마도 또는 흑마도 포결파 또는 흑포결파마도 또는 흑마도 연탄의 어느 것 한 장을 골라 자신의 마함존에 세트한다. 크. 대박. 일단. 불메가 있으면 불메가를 소환을 시켜주면 어디서든지 불메가를 소환시켜주면서 그 와중에 둘중에 필살기 하나를 세트시켜줘요. 흑마도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흑마도가 필요하다. 흑마도. 아니면은 뭐. 뭐. 폭열파마도가 있으면 폭열파마도. 오케이. 흑마도 폭열파마도면은 그거고. 폭열파마도면은. 폭열파마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네. 흑마도 연탄 가지고 공격력을 뻥 시켜야겠다 라든가. 마음을 터뜨려야겠다든가. 아니면 상대필드 클린 시킨단다. 그치. 흑마. 폭열파마도가. 불메 불메거리 있으면 상대필드 위에 모든 카드를 파괴 시킨다. 그치. 라는게 이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게. 흑포결파마도는. 유일하게. 속공마법이어서. 세트된 턴에 발동을 못해요. 아. 유일하게 개만 속공마법이에요. 오케이. 나머지는 일반 마법이어서. 세트된 턴에도 그냥 쓸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애초에 효과중에 세트된 턴에 발동 못한다. 이런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 세트된 턴에 발동시킬 수 있다라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흑포결파마도는. 세트되면 발동을 못해요. 그 턴에. 상대 턴이 되면. 발동시킬 수 있죠. 차라리. 흑포결파마도 세트하는거 보여주고. 견제하는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지. 휠 뒤에 못내게 하는게 있죠. 네. 내면. 내면 터뜨릴거야 라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도 그 턴에 발동 못한다는건 좀 아쉬워요. 내가 공격을 못하잖아. 하하. 문제는 그냥 두장 남았어요. 하하하하. 야. 여덟 박스를 감히. 아니. 와. 20주년씩 그럼 이게 나오든가. 아니. 도란말이. 참. 그리고. 저희 사랑스러운 만화짱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냥. 도합 여덟 박스중에 만화 두장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사랑해요. 만화짱. 하하하. 하하하. 그리고. 아흥용. 이쪽은 다 제로기에요. 아. 제로기 아니라 이쪽은 다 저희 중복된거. 아흥용이 추가로 두장 나왔고. 미라주도 두장 나왔고. 신균도 두장 나왔고. 네오카이저 글라이더는 무려 두장이나 나왔구요. 네오카이저 글라이더. 그리고 미가와리더의 대역의 어둠도 나왔고. 미라주도 세장이었네요. 음. 좋아요. 응. 그리고. 카오스맥스도 하나 나왔고. 반개법도 뭐 이래저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한장. 뭐. 엑조리아도 두장 나왔고. 신크로스도 이래저래 많이 나왔고요. 신셀렉터도 두장 추가로 나왔고. 패러독스 드래곤. 아 드래곤이래. 패러독스 기어도 두장. 그리고 반개. 연기. 맞죠? 연기도 두장. 뭐야. 튠이잖아. 어. 튠도 그러네요. 튠 여러장 나왔어요. 그리고 링크리보가. 이쪽부터는 시크로 나온 것 중에 좀 쓸만한 것들. 링크리보가 시크가 두장 나왔어요. 링크리보 시크 이쁘더라구요. 시크 비율이 커요. 상당히. 도움 잘 나왔어. 예. 요거.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다시 생각해도 참 웃긴게. 링크리보는 이미 이전에 스트럭쳐 덱에서 해줬잖아. 그럼 요거 이번에 나올거야. 하리파이버 정도 나와야되는거 아냐. 그러니까 말이야. 왜 링크리보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우라라가 또 나왔습니다. 깔깔깔깔깔. 두장이. 이게 두장 됐죠? 여덟박스 중에. 그리고. 무덤의 지병자가. 시크가 한장 나왔습니다. 오. 이쁘긴 하네요. 이거 비싸던데. 이 무덤의 지명자가 뭐냐면. 속공마법이고. 상대 묘지의 마법. 그. 상대 묘지의 카드 한장으로 골라. 제외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그 턴에 발동도 돼요. 다음까지. 그쵸. 그쵸. 완전 사기. 그쵸. 그쵸. 상대 묘지 제외도. 묘지 견제도 하면서도.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네. 그쵸. 너랑. 아벡룡 두장 나왔습니다. 아벡룡 시크 두장. 무려 아벡룡 시크. 야 대박이야. 아 진짜 이쁘네요. 이건 진짜. 정말. 야 나 이거 이번에 시크로 다 갈아치울꺼야? 아 그러네. 살랑은 비쌌지. 불메거리 두장 나왔습니다. 와우 시크가. 와우. 이야. 이걸로 갈아치워야지. 그래다. 그리고 증식의지가 시크가 나왔습니다. 한장. 한장. 와 엄청난 보익률이야. 대박이야. 아니 신규 카드는 3장씩 나와야 되는거 아니고. 여덟박순데. 왜. 아니 신이랑 관계는 4장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해. 불메 백룡만 이러냐고. 뭐. 열받어. 아. 그 외에도 보여드리고 싶은게. 뭐 신심 시크라던가. 품전용 시크도 나왔어요. 너랑. 뭐. 불메 시크. 예. 불메 시크. 요. 코코이스박야 버전 시크는 처음 봐서. 최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타라바타 이거 이쁘더라. 이쁘게 하는데 쓸데가 없어. 그치. 특히 이따금 이렇게 쓸모없지. 에프의 선검사부터. 어. 디바이즈 이쁘더라. 아. 야. 이거는 바로 갈아야지. 바로 시크 써야지. 그냥 인정. 그리고. 마도계야기문도 시크. 어. 요거는. 흠마술의 베일도 꽤 괜찮았어요. 시크. 흠마술의 베일도. 흠마술의 베일도. 아. 크리스타라바타는 뭐. 뭐. 신월드가 아까 봐. 볼만한게 뭐 있더라. 아. 신백룡. 아. 신백룡 그래. 신백룡도 이쁘긴 하더라. 야. 야... 근데 얘는 원래 시크인데... 그러게. 그거랑... 진 궁극룡에 시크가 떴거든요. 이쁘더라구요. 그게 끝이에요. 쩝. 자 이렇게 해서 8박스를 까봤는데 무려 8박스나 깠는데도 안 나온 카드가 있어요. 100종 중에 2장 안 나왔어요. 하우스맥스 드래곤이 안 나왔고 무한포형이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98종은 1장 이상씩은 꼭 나오기는 했습니다. 1장 이상씩은. 하... 진짜 공룡이 진짜. 진짜. 야... 무슨 8박스 났는데 100종이 안 모이냐. 야... 나 이거 대단하다. 힘들기도 하다 그만큼. 아이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불멩어로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뭔 소리야. 불명을 사랑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아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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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쉐이.